그 두로 개살기라니깐? 아 하아...잘못먹어 버렸다 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 작은아빠한테서 전화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작은아버지한테서 전화와가지고 그거 받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사기라니까 펌프 개사기에요 진짜 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200이 들어왔어요 200이 나 같았으면 진짜 개짜쟁 냈을 것 같은데 아 펌프 모만겜 아 펌프 모만겜 와 근거리에서 함박 뜨네 펌프 모만겜 이랬을 것 같은데 다들 착하신가 죽어도 아 펌프에 죽었으니까 안 억울해 아 괜찮아 다들 착하신가 전 착하지가 않아가지고 전 착하지가 않아요 모만겜 했을 거야 너무 높게 갔어요 나머지 한 명을 찾아야 되는데 쟤도 온다 아이고 아이고 지지 아 얘 어딨냐 거의 풀피였어 거의 풀피 얘거든요 62번 62번 얘가 저한테 죽는데 이렇게 죽어요 200 박혀가지고 상대 쏘기도 전에 내가 한방에 죽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개사기야 펌프 개사기에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